losing tick that 4 배신 다닐쏘 자아~! 이번에 볼게임은 실내... 진화... 라는 플래시 게임입니다 각종 언어가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놀랍게도 한국어도 지원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은 아니지만 출시된지는 한 1년 정도가 지났네요 2017년 7월에 게임 소요시간은 30분이나 된다고? 그래? 그렇게 오래 걸려? 자 움바우스를 갖다 대니까 주변이 막 뽀잉뽀잉하네요 딱 봐도 되게 고급져 보이는 메인화면인데 기대가 됩니다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신뢰와 배신에 관련돼서 플레이하는 게임이래요 오메 부금 소리가 좀 크네요 제1차 세계대전 도전 갑작스러운 휴전이 있었습니다 때는 1914년 크리스마스 서부전선 적에 대한 긴장을 풀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의 군인들은 참호 밖으로 나와 무인지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렇게 한 대 모인 양군은 동료의 시신들을 묻어주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게임도 했답니다 그사이 2017년이 되었네요 서방세계는 수십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우리의 서로에 대한 믿음은 엉망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설문에 의하면 서로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의 퍼즐이 있습니다 왜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친구가 적이 되는가 그리고 왜 전쟁 통해서는 적도 친구가 되는가 게임 이론이 우리에 유행하는 불신 바이러스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게임을 해봅시다 실내 게임 앞에 보이는 것은 기계입니다 이 기계에 동전을 넣으면 상대는 동전 세 개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동전을 넣으면 당신이 동전 세 개를 얻죠 두 사람은 각자 협력 동전을 넣음 을 선택하거나 패신 동전을 넣지 않음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대 플레이어가 배신을 해서 동전을 넣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전을 넣지 않았으면 당연히 배신을 눌러야지 그렇죠 뭐하러 나면 좋은 일을 할까요 당신이 협력 상대는 배신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동전 한 개를 잃고 상대는 세 개를 얻음으로 점수는 마이너스 일 대 3입니다 하지만 둘 다 배신을 선택한 경우에는 아무도 동전을 얻거나 잃지 않으므로 점수는 0 대 0이죠 결국 당신은 배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협력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협력을 해야지 협력한다고 하면 당연히 협력을 해야지 않을까요 그래요 옳은 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잠깐 정말 그럴까요 둘 다 협력했다면 각자 동전 하나를 포기하고 세 개를 얻는 거죠 점수 2 대 2 화면이 좀 작은데 밑에 잘라주고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돼요 뚜두둔 흐흐흫 됐나요? 어 뭐 어디까지 읽었지 하지만 당신이 배신을 하고 상대는 협력을 했다면 당신은 동전 세 개를 얻고 상대는 하나를 잃습니다 점수가 3 대 1 마이너스 1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배신을 해야 합니다 무슨 개논리야 서로 돕고 살아야지 흐흫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신뢰 좋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참호해서 비무장 상태로 나오자마자 총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불신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 게임을 계속 해본다면?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5명의 상대가 게임을 하게 될 건데요 5명 각각의 상대는 저마다의 전략이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 총 라운드 수는 바뀔 거예요 최소 3라운드 최대 7라운드 라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미리 몇 라운드에서 끝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신뢰하겠습니까? 혹은 그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당신의 선택을 클릭하세요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렵네 일단 이론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서로 계속 협력을 한다면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완벽한 기계가 눈 앞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보다 더 이득을 취하고 싶다 라는 그 욕심 때문에 배신을 때리게 되면 둘 결국에는 나도 더 못 벌고 상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난 협력으로 난 협력으로 갈거야 오 다섯 번째 중 한 번째 상대 종합 점수 2 2 어 좋아? 기분이 좋은데? 어? 계속 넣어주는데? 계속 가보자 저 친구도 계속 넣어주는데? 끝까지 넣어주는데? 어어! 배신 닫았어. 부들부들 괜찮아. 나 아까 8원 벌었었거든? 난 얘를 계속 믿어보겠어. 늦은 것 같다. 이미 늦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쟤만 돈을 왕창 가져갔네요. 넣어줘. 그렇지. 뭔가 게임 내용은 진지한데 캐릭터가 너무 귀엽군요. 어! 착해 착해. 이거 계속 넣어주는 거 아봐. 그래 이렇게 돕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협력. 난 처음은 무조건 협력 가겠어. 이거 협력 게임 나 테스트하는 건가? 계속 상대도 넣어주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배신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배신을 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하지만 내가 계속 협력을 누르게 되면은 상대도 협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종합적으로는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은 근데 내가 배신을 해서 계속 이득을 챙긴다? 그러면은 점수는 계속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지. 근데 이 그지 같은 놈은 배신. 그래서 당신의 종합 점수는 28점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는 7점, 최고 점수는 49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대한 그 이상한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따라쟁이. 안녕하세요. 저는 협력으로 시작합니다. 2라운드부터 당신이 바로 전 라운드에서 선택한 걸 따라해요. 날 따라해봐요. 항상 배신자. 양육강식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이 개쓰레기 같은 항상 협력자. 오늘부터 우리는 펠프. 원한을 가진 자. 잘 들어 친구. 나는 협력으로 시작해서 계속 너랑 협력할 거야. 그런데. 만약 한 번만이라도 뒤통수 쳐봐라. 그땐 너 죽고 나 죽을 때까지 나도 배신만 할 거야. 지옥까지 쫓아갈 거야. 전 당신을 분석합니다. 전 협력, 배신, 협력, 협력으로 시작하는데 그동안 당신이 배신을 했다면 이후엔 따라쟁이처럼 행동합니다. 한 번도 배신을 하지 않았다면 항상 배신자처럼 행동하고요. 엥? 뭔 소리야? 내가 아까 마지막에 계속 협력, 협력 했다가 마지막에 배신을 눌렀는데 협력 안 했잖아. 얘, 얘는 패턴이 뭔지를 잘 모르겠네. 글로만 읽어둬. 자, 만약 이 캐릭터들이 서로를 상대로 플레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짝짝짝, 토너먼트 시간 각 캐릭터는 다른 모든 캐릭터들을 상대로 게임을 할 겁니다. 그럼 경기는 총 10번이고 한 경기는 10라운드로 구성됩니다. 과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될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선택은? 캐릭터들의 특성을 잊으셨나? 각 캐릭터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특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전 탐정 같아요. 항상 배신자는 절대 1등을 할 수 없죠. 근데 의외로 항상 협력군일 수도 있어. 아, 모르겠다. 탐정으로 가볼게요. 좋아요. 탐정을 선택하셨네요. 경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 토너먼트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봅시다. 첫 번째 경기. 자, 얘는 항상 배신을 때리기 때문에 3원을 챙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됐죠. 아, 그나저나 말이죠. 아, 그래서 0이 되버린 거구나. 그래서 얜 3점이고 얜 마이너스 1에서 시작했고 얘네는 서로 협력해서 계속 돈이 엄청나게 걸렸네요. 이이이이이이이이 해가지고 아까 1차 세계대전 크리스마스 휴전 이야기 말인데요. 못 미렸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게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자, 따라쟁이와 원한을 가진 자 또 서로 협력으로 시작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죠. 얘랑 얘랑 뭐 거의 같은 거니까 따라쟁이는. 네, 휴전은 정말 극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드물거나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따라쟁이와 탐정이 서로 대치를 했을 때 서로 협력을 했다가 얘가 한번 배신을 하고 얘가 배신을 하고 얘는 협력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협력협력협력협력협력협력협력 모든 참호에서 휴전에 합류한 건 아니었지만 규모가 꽤 4개월만 있으면 1년 어, 8개월 9도 감사드립니다. 레이첼씨 휴전에 합류한 건 아니었지만 규모가 꽤 광범위였어요. 최전방의 많은 군인들이 이 생각을 처음 했었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상부에서는 적극 긴장을 풀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항상 배신자를 기준으로 항상 협력권과 대치를 하는데 아, 계속 손해받네요. 얘가 이득을 챙기고 아, 너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크리스마스 이전에도 몇몇 최전방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인 비밀 휴전을 합의했었답니다. 항상 배신자 원한을 가진 자 처음 딱 배신 때리자마자 답방원 공존 공영 시스템이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은 나 쏘지마 그럼 나도 너 안 쏠게 같은 거죠. 이 생각이 다른 참호회사도 통한 거예요. 엄청 많은 참호회사예요. 항상 배신자 탐험 탐정이 싸우게 되면은 처음에는 협력을 했다가 배신을 때리고 협력, 협력 을 했는데 얘는 계속 배신, 배신해서 그 이후에도 다 서로 돈을 안 주게 됐어요. 아직도 못 믿으시겠죠? 대부분의 군인들은 적과 즉흥적으로 평화를 합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참호전쟁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번에 함상 협력군과 원한을 가진 자에서 또다시 돈을 서로 왕창 벌.. 벌었네요. 다른 형태의 전쟁과는 다르게 매일 똑같은 특정 군인들과만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협력군과 탐정 흠 뭐지? 여기에서 얘는 계속 돈을 잃고 얘는 계속 돈을 챙기네? 이 네 번의 정해진 패턴 이후에 계속 배신을 하는구나 얘가 협력을 계속하면 반복되는 게임인 거죠. 이 반복성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승자는? 원한을 가진 자와 탐정 따라쟁이야? 어어 선택하신 탐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쟁이는 별명이 많습니다. 황금률 상호 이타성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또 공존공영 바로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참호될 틈에서 평화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결국에는 착한 애가 제일 손해를 봤어. 아주 기분이 좋지 않군요. 흠 똑같은 특정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적이 아니에요. 미랑 맨날 맨날 게임을 해야 된다면 따라쟁이는 일개 전투뿐만 아니라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된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임을 몇 라운드 더 할 경우 상황이 바뀐다면 여러 번의 토너먼트 이제 시간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레이들의 집합을 진화시켜보도록 하자. 3단계의 춤 같은 거예요. 토너먼트를 시행한다. 서로끼리 게임을 하게 시킵니다. 그 다음 각자의 총 점수를 계산합니다. 패자는 탈락시킨다. 제일 못한 5명을 탈락시킵니다. 승자는 재생산한다. 제일 잘한 5명을 복제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 여러분이 원할 때까지요. 아참 문화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죽고 재생산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행동은 사라지고 성공적인 행동들이 모방이 된다는 것이 전부죠.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제 토너먼트 패자 탈락 승자 복제 3단계 댄스 과정을 십여번 정도 반복할 겁니다. 다시 깜짝 퀴즈를 내볼게요. 누가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 이길 것 같네요. 총 항상 협력자가 15명이나 있네요. 항상 배신자가 5명이고? 따라쟁이 5명. 원안을 가진 자 하고 형사는 제외할께요. 첫 번째 토너먼트에서 항상 배신자가 이길 것 말 되네요. 항상 배신자가 사기치기 좋은 항상협력군이 지금 엄청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한번 정답이 맞는지 봅시다. 사위 5명은 탈락시키기. 사위 5명은 재생산. 아아 배신자들이 늘어나니까. 아아. 그런데 몇 라운드를 더 해볼까요? 항상 배신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협력자를 탈락시켜 나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수가 많아지니까 항상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항상 협력자가 아예 사라져버렸고. 항상 협력군이 죽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와우. 맞아요. 이제부터는 항상 배신자가 자기 성공의 희생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순진에 빠진 항상 협력군들을 이용해왔지만. 이제 걔네들이 없으니까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따라쟁이들과 맞붙게 되었어요. 어머. 무서워. 따라쟁이들이 게임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상대의 선택만을 따라하는 따라쟁이들끼리는 얼굴 붉힐 일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지만. 항상 배신자들끼리는 서로 속이기만 하게 되죠. 그뿐인가요? 따라쟁이들은 항상 배신자들에게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라쟁이들이 게임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퀴즈를 마치긴 하셨습니다. 항상 배신자들이 처음 몇 판은 이겼죠. 하지만 뒤에가서는 남을 이용해 먹다가 결국 몰락했습니다. 이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를 벌하는 것이다. 엘버트 허버드. 아, 그나저나 말이죠. 원한을 가진 자와 형사를 게임에 투입해도 결과는 같답니다? 어... 하... 신기하네. 참 원한을 가진 자 몇몇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요. 원한을 가진 자와 따라쟁이만 살아남았을 때 서로 무승부가 나서 그렇습니다. 아... 게임 이론의 소학이 우리에게 희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따라쟁이의 철학인 에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는 단지 도덕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소학적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은 나쁜 놈들 천지예요. 따라쟁이의 전략이 이 반복되는 신뢰의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면 그것이 세계 1차 대전 참호에 있던 군인들까지 비슷한 전략을 곤종공영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진화시킬 것이었다면 대체 그럼 왜 신뢰할 수 없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불신을 점연시키는 걸까요? 단서는 아까 제가 한 말에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신뢰의 게임에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플레이어를 바꾸는 것만 알아봤는데 게임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불신의 발전의 원인을... 모든 게 엉망이 되는 상황 전에 좋은 상황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 배... 항상 배신자 한 명과 따라쟁이 한 명 이외에는 전부 다 항상 협력군인 세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들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거나 단계별 과정을 보거나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규칙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따라쟁이가 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한 경기당 10라운드가 있는 현재 규칙에서의 이야기고 따라쟁이가 한 경기당 7라운드일 때도 이길까요? 5라운드는? 3, 2, 1라운드는? 아래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경기당 라운드 수를 바꿔보세요. 그 다음 시뮬레이션을 시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자유롭게 실험을 해보세요. 3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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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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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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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론 5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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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러면은 항상 배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 아니, 항상 배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도 따라서 얘가 이기네? 보상이 서로 같으면은 얘네 둘이 공존하네요? 음... 보상책을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실험해보세요. 실험이 다 끝나셨나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네요. 윈윈 때 보상이 줄수록 항상 배신자가 우세합니다. 게임 이론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강력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 우리가 얻은 만큼 반드시 그들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죠. 논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적어도 둘 다 잃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 논 제로섬 게임이 없다면 신뢰는 진화할 수 없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제 실내의 진화를 가로막는 세 번째 장애물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로... 살수? 실수입니다. 따라쟁이는 쿨하긴 하지만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아주 거대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명의 따라쟁이가 서로 게임을 해본다고 합시다. 좋은 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두 명의 첫 수는 협력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둘은 서로의 친절함에 보답하여 끝까지 올 때까지 니나노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선량함에 보답하기를 노력하다가 아 표정 봐 어우 안돼 실수 잘못된 전달 오해 실제 삶에서 사고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상대는 따라쟁이이기 때문에 보복을 해야만 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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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당신 또한 따라쟁이이기 때문에 또한 보복할 것이지요. 따라서 마치 헷필드 앤 메코이처럼 이 두 따라쟁이들은 끝가.. 끝나지 않는 복수의 소용놀이에 맞을 겁니다. 오래전에 시작된 하나의 실수로 비롯된 비극 하지만 지금 여기에 다른 종류의 게이머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봅시다. 새로.. 또는 세모자들 어쨌든 아기 따라쟁이 안녕 나는 따라쟁이랑 비슷해 나는 니가 나에게 두 번 연속으로 배신하면 나도 너를 배신하긴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실수였을 수는 있잖아 좀 더 순진무고하네요. 무조건 따라하지 않고 에헤헤 바보 안녕 나 처음에 돕는다 니가 나한테 협력해주면 나 마지막 수랑 같은 수 둔다 그게 실수였더라도 너가 배신하면 나 마지막 수에 반대 수 둔다 그게 실수였더라도 무작위 원숭이 로봇 닌자 피타타코 크크 난 너무 제멋대로야 그냥 임의적인 50대 50 확률로 배신하거나 협력함 좋아 얘들이 이럴 때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열둘로 시작해봅시다 협력군 대우리의 진한 승자 정직한 따라쟁이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캐릭터들 관대한 아기 따라쟁이 둔한 바보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무작위 매 회의 경기에서 플레이어들은 작은 확률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5%라고 합시다 누가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네요 나는 나는 난 바보일 것 같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좋아요 당신은 바보가 이긴다 걸었습니다 확인해보죠 당신의 왼쪽에 있는 조작기로 시작을 빠르게 보거나 또는 단계별로 진행하세요 오 맞았다 대박 정답입니다 바보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보는 협력군을 착취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 모두 협력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바보가 실수로 배신을 하면 따라쟁이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기에 바보들은 따라쟁이들을 계속 배신할 것입니다 잘못 썼는데요 이거 협력군인데 이제 해보죠 전과 같이 하지만 절반의 협력군 대신 절반의 배신자입니다 이것은 아주 조금 관대하며 더욱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누가 이길 까요? 어... 이번엔 따라쟁이가 이길 것 같은데 이번엔 따라쟁이가 이길 것 같은데 다시는 따라쟁이에 걸었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어어 어어? 좋은 추측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이번엔 아기 따라쟁이가 이겼네요? 어어? 아기 따라쟁이 더욱 관대한 버전의 따라쟁이가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아기 따라쟁이는 너무 관대해서 심지어 따라쟁이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습니다 방을 나눴습니다 와어어 이 경우 조금의 잘못된 전달은 더 많은 관대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정도의 사실일까요? 잘못된 전달의 말입니다 아래 슬라이더로 잘못된 전달의 정도를 바꿔보세요 실수 5%일 때 아기 따라쟁이는 승리합니다 0%일 땐 무엇이 일어날까요? 20%라면? 50%라면? 50%까지 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지점에 모든 수가 우연이거든요 잠시만요 어디보자 0%일 때는? 0%일 땐 따라쟁이가 이기는구나 압도적으로 25% 어머 세상에 50%의 확률이면 50% 좀 비등비등 하다가 결판이 안 나네 아니야 이거 엄청 장기적으로 보면은 따라쟁이가 이길 것 같은데 여시랑씨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자 공존인가? 아니야 이거 봐 점점 늘어난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따라쟁이가 이길 수 밖에 없을텐데 늘어나라 따라쟁이 아 다시 줄어들고 있어 그냥 50대 50 확률인가 봐 35% 아 이게 확률이 신기하네 10%로 해보죠 확률이 높을수록 확률이 높을수록 그 항상 배신이 이기네요 결과는 이와 비슷할 겁니다 0%일 때 공평한 따라쟁이가 승리 1%에서 9% 사이일 때는 관대한 아기 따라쟁이가 승리 10%부터 49% 사이일 때는 불공평한 관대하지 않은 항상 배신자의 승리 50%일 때는 누구도 승리하지 못함 아... 흠 이것이 왜 잘못된 전달이 신뢰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장벽인가 입니다 조금의 잘못된 전달은 관대함을 이끌어내죠 하지만 너무 많은 잘못된 전달은 불신을 퍼뜨립니다 저는 우리의 현대의 언론기술이 소통 증대를 도운 것만큼이나 우리의 잘못된 전달 또한 크게 증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모든 숫자 버튼과 슬라이더로 실험해봅시다 게임을 시작합시다 샌드박스 모드에서 샌드박스 모드가 뭐야 플레이어를 아래와 같은 분포로 시작합니다 세상에 다 같은 비율로 하자 샌드박스 모드는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가셔도 좋고 이것저것 실험해보셔도 좋습니다 다 하셨으면 정리 해봅시다 우와 역시 바보가 세상을 지배하는군요 대단합니다 저희는 모두 바보가 됩시다 게임으로는 신뢰의 진화에 필요한 세 가지를 제시해줍니다 반복된 상호작용 신뢰는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초석이지만 신뢰를 쌓기 위한 전제는 서로 반복될 상호작용임을 상호작용을 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상호이익이 가능한 상호 논제로섬 게임이어야 합니다 윈윈의 경우처럼 최소한 두 플레이어가 게임을 함으로써 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혼선의 최소화 만약 너무 많은 혼선이 발생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끔씩 일어나는 혼선은 관용을 좀 더 베풀게 하죠 물론 현실 세계의 신뢰는 더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평판, 공유하는 가치, 계약, 문화적 전통 등등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교훈 이 모든 게임 이론에서 우리가 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한 가지를 뽑자면 어떤 게임인지가 플레이어의 행동을 정의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이 신뢰의 진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주변 환경의 산물이다 이 생각은 약간 냉소적이거나 손찐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게임 이론은 우리가 서로의 환경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단기적으로 게임이 플레이어를 정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우리가 게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진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대인관계를 맺으세요 윈윈 상황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의사소통은 명확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서로에게 총을 겨두는 것을 그만두고 참호 밖으로나마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같이 함께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공정 공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의 실험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뜻깊은 내용이 있는 건지는 전혀 몰랐네요 정말 흥미롭고 재밌게 실험을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네요 진짜 신기하대 진짜 진짜 신기하다 이게 어 실내에 진하라는 플래시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쓰읍 모의 실험 이런거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임이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내에 진하였습니다 녹화 종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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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